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보수 내전이 우려되는 겁니다. 국힘당 지지자들도 완전히 그냥 나누어지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와 함께 남은 카드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이거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설문조사입니다. 여기는 전혀 손을 안 댔기 때문에 80% 가까운 사람들이 반 한동훈 측에 서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보수 내전, 주간조선이 기사를 잘 썼네요. 단도직입적으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어떤 카드가 남았냐? 카드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세계조항은 이미 카드를 냈고 카드는 저쪽에서 못 받아들이겠다고 했으니까. 굉장히 본인이 고심이 클 것 같아요. 자, 이 보시면은 그럼 이제 이런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냐? 냉정하게 한번 보시죠. 자, 이 보시게 되면은 회담 이후에 양쪽 지지자들 진영이 완전히 갈라선 분위기다. 동의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완전히 갈라선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건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왜 윤대통령 지지자들은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밀정이다, 한재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몰아붙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용산에서의 홀대는 한동훈 대표 지지자들의 감정선을 강하게 자극했고 잠재적 우군일지도 모르는 이들을 이번 기회로 확실하게 서로 반대 세력으로 만들어놨다. 완전히 이제 양측에 선 겁니다. 봉합하기 힘들 정도로 극단적인 양측에 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관심 가지는 것은 이제 알겠다 이야기죠. 두 사람이 완전히 양측 객단에 섰고 서로 합의점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이야기죠. 이 기자의 이야기 또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숨이 강해지면서 보수 통합 대신에 보수 내전 양상이 펼쳐질 기세다. 해담 다음 날에 있은 친한계 모임은 세가시나 시위성 만찬으로 해석된다. 두 사람이 원래 여러분들 직장에서 상사하고 부하로 만났지만 그게 다 이익관계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피를 나눈 것도 아니고 그냥 이익관계인 거죠.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는 서울 중산청 출신이고 대통령도 서울 출신이잖아요. 중북하고 중남하고 인연이 있지만 엘리트들은 다 이익의 친구지 않습니까? 이익관계는 끝난 겁니다. 이걸로 다.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충돌한 것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리고 서로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두 사람이 케미클이 많이 다르다고 저는 보거든요. 윤 대통령은 좀 가오 폼을 잘 잡는 그런 스타일로 보이고 그건 다르게 이야기하면 상하질서를 굉장히 중시하고 의리 같은 걸 중시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한동훈 대표는 굉장히 그냥 서울 중산청의 깍쟁이 같은 그런 스타일인 거죠. 두 사람이 원래 케미클이 잘 안 맞는 겁니다. 케미클이 안 맞지만 서로 이익을 공유했기 때문에 한 20년 정도 그렇게 직장 상사 부하 이렇게 온 겁니다. 케미클이 맞지 않으니까 이제 이번에 다 노출이 된 겁니다. 사람은 그 케미클이 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스타일에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인 겁니다. 한동훈 씨는. 뭐 이제 무슨 돌아갈 길이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 특검법 통과 여부에 대해서 두 세력이 충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두 사람 두 청년이 다른 것이 한동훈 측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이대로 가면 대통령 지위까지 어려워질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김건희 특검법 통과는 불을 보듯 뻔하니까 그걸 사전에 그냥 막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충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용산 측 입장은 아니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데 왜 당신이 알아가 뭡니까 그렇게 장구치고 북치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완전히 다르게 보는 것. 그거를 기자분이 잘 묘사를 했네요.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는 측은 탄핵으로 갈 가능성을 언급하며 탄핵 트라우마를 전면에 내세우는데 반면에 장우영 교수는 탄핵 트라우마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선에서 꺼내려고 한다. 두 세력 이름들 공유하는 것은 탄핵까지 가서 안 된다는 생각인데 방법이 다 다른 겁니다. 한동훈 측은 김건희 문제를 끊어야 김건희 특검법을 막을 수 있고 그래야 탄핵까지 불이 번지는 걸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당신들이 그렇게 불을 안 지피면 그렇게 확정이 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 진영에서 탄핵을 걱정하지만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제 대체로 시중에 여러분들 그냥 조금 깨어있는 분들은 대개 대통령 지위를 흔드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은 영부인 문제 때문에 영부인의 국정개입은 맹백한 여러분들 실정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불안하기 때문에 그냥 김건희 여사건에서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지금 의혹을 끊어내는 것이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 탄핵 가능성을 막는 거라고 본다. 이런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은 다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수가 있는 겁니다. 2 30% 정도 되겠죠. 그러나 친윤계나 대통령 지지자들은 탄핵 방지 목적은 같지만 방법이 다르고 대통령과 그 주변의 지금 같은 자세를 고수할수록 문제가 꼬일 수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완전히 다르게 보기 때문에 상황이 이제 봉합이 되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 상당히 낮은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사태를 보는 기자분 이야기가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내전 양상으로 보수 정당의 미래는 안개 속에 던져졌다. 여러분이 다 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공정선거에 대해서 두 사람이 다 침묵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끌려온 겁니다. 공정선거에 대한 침묵을 안 했으면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강하게 대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보수 내전의 대자뷰, 언젠가 본뜻한 모습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대통령이지만 용산의 강경한 입장을 봤을 때 그 해결은 요원해 보인다. 대다수의 글을 쓴 사람 마지막 결론이 해결책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데 대통령이 좀 유연하게 대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게 대부분 글들의 결론인 거죠. 자, 뭐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언젠가 제가 논평에서 그런 아쉬움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견을 필요가 하시는 분들 계셨거든요. 2015년도에 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당히 갈등을 불러일으킬 때 그때도 조금 더 유연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2015년도에.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 당시 내막이 공개된 걸 보게 되면 역사의 물줄기라는 것이 아주 작은 사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사소한 게 없는 겁니다. 이제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초창기에 조금 더 당관계를 유연하게 하실 수 있었는데 그 문제와 유사하죠. 그게 굉장히 아쉬운 거죠. 그때 조금만 유연하게 했으면 그렇게까지 거침없이 그렇게 넘어지지 않았을 텐데 당시 대통령 측근이나 대통령도 그런 상황을 몰랐겠죠. 지금도 이렇게 너무 딱딱한 겁니다. 물론 대통령이 어련히 알아서 판단하겠습니까만은 좀 딱딱하다 그렇게 느끼니까 기자분 이야기도 2015년도에 당과 청와대가 맞붙었던 보수 내전의 대자뷰 그때 본 듯한 모습을 지금도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강경하게 대처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의견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제 이야기를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